아 이 영상 못 본 애들이 있어? 잠깐 설명 드리자면 내 옷처럼 약간 입어 옷을 막 선구리도 끼고 그리고 멀리서 이제 찍고 있고 멋지게 걸어오는 거야 근데 앞에서 덩치 큰 남자가 마주 오네? 덩치 큰 남자다 덩치 큰 남자다 덩치 큰 남자다 그 한 그제거의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언젠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토요일인 것 같아요 지난 토요일에 롤렉 쥬남이 레고남이 되어 돌아왔다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 이름 뭐였지? 이제 그 친구가 맡긴 공? 뭐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돈 맛을 봐버렸어 원래는 소소하게 살아가던 친구였어 막 이렇게 장난감 같은 거 모으고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좋아하고 소소하게 돈가슴 같은 거 먹으면서 좋아하고 막 이런 친구였는데 박김꿍인가 뭐 그런 애를 만나서 걔가 뭐 파인다이닝도 데려가주고 블루워커 뭐 그거 비싼 거 위스키도 마시게 해주고 막 옷도 비싼 옷 입게 해주고 막 이러니까 얘가 돈 맛을 좀 봐버린 거야 그 중에서도 특히 금통 롤렉 쥬를 보고 이제 눈가리가 돌아가가지고 솔직히 걔가 꼬임에 넘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롤렉 쥬를 사서 롤렉 쥬 이러면서 본인 분수에 맞지 않은 시계를 차서 행복한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악마에게 현혹당한 인간을 보는 그런 기분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를 좀 안타까워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화도 내고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 저 포함해서 많이 좀 안타까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마의 꼬임에 넘어간 그냥 되게 평범한 소시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때 많이 기괴한 장면이 연출이 되었죠 예를 들어서 뭐 감지 않은 머리 씻지 않은 얼굴 뭐 세탁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 다 늘어난 티셔츠 막 이런 걸 입고 있는데 손에는 수천만 원짜리 롤렉 쥬가 들려 있어 내가 묻겠다는 거야 이게 스미골과 다를 게 뭐지? 스미골이라는 캐릭터는 반지를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원하는 그런 캐릭터죠 스미골은 그 반지에 대한 욕심 때문에 몸의 건강마저 다 잃어버린 원래 스미골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머리카락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등이 굽고 막 온몸이 막 그렇게 잘못된 것처럼 막 그런 애가 아니었고요 원래는 뭐 나름 건강한 애였어 근데 그 반지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 반지를 너무 원한 나머지 본인의 건강 본인의 삶과 인생까지 전부 다 송두리째 뽑혀나가버린 캐릭터이기 때문에 거의 뭐 몰골이 뭐 어차피 사람은 아니긴 한데 인간은 아니긴 한데 몰골이 거의 뭐 인간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돼버렸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반지의 제왕이 리메이크가 된다면 걔는 거기에 오디션을 보러 가야 돼 스미골 역할로 럴렉츠 하던 그 표정 그대로 손가락만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반지입니다 반지를 지금 손에 쥔 것 같은 연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럴렉츠 하던 것만 이렇게 딱 바꿔서 반지쥬 하고 있으면 내가 감독 제작자면 일단 최종까진 가 그래서 뭐 만에 하나 그거 역할을 따내서 잘하면 채널 이름도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골룸필 코리아 뭐 이런 걸로 골룸필 코리아 어쨌든 그 정도로 그 시계에 본인의 이성이 거의 마비된 듯한 그런 모습 최근에 여러분이 뭐 어떤 사건들 때문에 이런저런 녹취를 들었고 거기서 인상 깊은 내용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뭐였냐면 야 너 그거 뭐 돈 한 2억 받고 유튜브 채널 날아가면 니가 뭐 할 거야 너 그걸 왜 해 너 바보야 아니 뭐 막말로 니가 뭐 한 50억 100억 받는다 치자 그럼 내가 이해를 하겠어 유튜브 채널 날아가는 걸 그 리스크를 질 만큼의 돈이지 근데 너 그거 뭐 2억 그 정도 받아가지고 유튜브 채널 날아가면 너 앞으로 뭐 할 건데 막 이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 내가 저 롤렉주 코리아를 볼 때 그런 기분이 딱 들었거든 아니 진짜 거기에 홀딱 넘어가서 인생이 바뀌어버린다면 이해해 물론 그게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머리로 이해를 하지 아 쟤는 너무 큰 돈 때문에 아 거절하기엔 너무 큰 액수였다 유명한 밈도 있다시피 너무 큰 돈 때문에 저렇게 된 거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 머리로만 근데 그 해봤자 몇천 딸이야 5천이 넘지도 않아 심지어 5천 언더인 몇천 딸이야 그 몇천만 원에 지금 걔가 잃은 걸 생각을 해보세요 유튜브 채널 지금 사실상 날아간 거예요 그거는 사실상 수익정지를 먹은 거야 무기한 수익정지를 거기에다가 본인 본명까지 포함된 본인의 명예 가족들의 위험 가족 사업 앞으로의 비전 등등등 해서 도대체 잃은 게 얼마냐는 거야 잃은 것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는 거야 진짜로 근데 장민서 장정태는 이게 솔직히 돈 때문에 많은 아닌 것 같긴 해 뭐 때문이었을까 그럼 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꽤 많이 오래 깊이 해봤어요 걔는 그거에 왜 넘어갔을까 아니 그 박긴경 뭐 걔가 옆에서 막 사탕 발림을 존나 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옷 입혀주고 한다 쳐 그렇다고 다 넘어가는 새끼가 어딨냐고 우리가 미취학 아동도 아니고 아이스크림 사줄게 따라와 이런다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성인인데 30대 중후반인데 애가 말이 안 되잖아 왜 그랬을까 내 생각에 결핍을 건드려준 것 같아 그러면 장민서 장정태의 결핍은 뭘까 우리는 처음에 그 친구의 결핍이 돈밖에 없는 줄 알았죠 근데 돈도 결핍이 있는 것 같은데 돈보다 더한 결핍이 뭐였죠 인정 그리고 동료 인정 욕구와 동료가 더 결핍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그랬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능력을 돈으로 환산해준다고 하는 그 바뀐 꿍 그 친구의 제안을 뿌리치기가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어느 순간이 넘어가고 부터는 이제 그 매몰비용이라고 하나요 내가 이미 투자한 게 너무 많아 물론 돈이 아닌 근데 나의 명예를 거기에 투자했어 그리고 얘는 뭐 돈도 결핍이 있고 중요하긴 하겠지만 돈은 누구한테나 다 중요하지만 돈보다 명예가 더 중요한 사람이야 미니진하고 달라 미니진처럼 약간 그냥 입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얘는 진짜로 돈보다 명예가 더 중요한 타입의 인간인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다가 배팅을 했어 못 빼 차라리 돈 문제면 빨리 뺄 수 있지 얼마 손해보고 나오면 되지 근데 진짜로 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우리 모두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자 1번 애초에 자기 싸움이 아닌데 끼었다 2번 괜히 꼈다가 욕 쳐먹고 냉동됐다 6개월간 근데 여기 3번이 이제 여기 별표를 하나 쳐야 돼 3번이 이제 굉장히 기괴한데 6개월 만에 복귀해서 갑자기 한 여성을 무차별 공격 그리고 구린 뒤가 드러난 녹취록 공개 후 또 냉동 근데 여기서도 또 굉장히 또 기이했던 게 한 달 정도 냉동 후 더 강력하게 한 여성을 공격 그리고 고소 쳐먹고 괜찮은 척 쿨한 척 그리고 7번이 또 이상하죠 또 느닷없이 자기 사장님이 공격하는 리섭 따라 공격 8번 여기 크리티컬이 터지죠 리섭 님으로부터 뉴클리어 쳐맞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혼절 9 레고를 구입하고 행복한 현재 딱 한 페이지에 들어오네요 계산한 건 아닌데 아다리가 맞았네요 자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애초에 자기 싸움이 아니었죠 그 박 박깅룡 뭐 개가 헬스인들을 전반적으로 대국 도발을 했고 제가 거기에 어그로에 끌려서 반박을 하면서 싸움이 시작이 됐죠 애초에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야 근데 흑자일세에게 묻겠다는 거야 금수와 다를 게 뭐지 괜히 그거 한마디 보태고 CU 레이러 비치스라고 기싸움 시전하다가 욕 뒤지게 쳐먹고 6개월 동안 잠적했어 근데 6개월 만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얘에 대해 관심이 없었잖아 그럼 이때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면 돼 만약에 레고를 저때 샀으면은 얘는 지금 아직 유튜브 채널 살아있어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기이하게도 이때 복귀를 해가지고 한 여성을 무차별 공격을 하죠 얘 실명을 거론하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녹취록을 이거 원래 제가 꽤 센 카드였죠 제가 그 법원에서 재판 때 공개를 하려고 그랬어요 얘들이 이렇게 정의로운 척을 하는데 이렇게 구린 애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짜 핵폭탄처럼 터뜨리려고 했는데 이제 이때 여기 장민서 장정태는 여기에서 그 박김경 아버지가 뭐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한테 뭐 부탁을 해놨다 뭐 흑자일세 처벌받게 해달라고 하니까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니 흑자일세 그 새끼는 아니 뭐 백도 없고 돈도 없는 게 왜 이렇게 설채지 아니 흑자일세 변호사 그 사람 뭐 경력도 별거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김현장처럼 깝치지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박깅깅에 준하게 이 장민서 장정태에 대한 크리피력이 올라갔죠 이전까지는 저 새끼 왜 저럼? 존나 답답하네 왜 저러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 녹취가 공개된 이후로 거의 박깅깅급으로 크리피해지기 시작했죠 이미지가 이때도 사실 레고를 살 수 있었어요 레고 매수 타임이라고 보셔도 돼 이 별표는 근데 계속 고소 처먹고 했는데도 쿨한 척을 계속 시전을 하고 기싸움을 하고 그거를 내가 이 장민서 장정태와 박깅깅이를 보면서 느꼈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수도 없는 패배를 했을 사람들이야 아 그리고 원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배를 많이 해요 원래 패배를 하면서 살아 인간은 근데 그 둘은 남들보다 조금 더 패배를 많이 했을 것 같은 사람들이야 근데 이번에 갑자기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저본 적 없는 것처럼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싸움에서 저본 적이 없는 것처럼 목숨 걸고 발광을 하면서 싸워 심지어 할복을 하며 아니 박깅깅이를 봐 그 그 피지컬에 아니 살면서 그냥 계속 저어 왔을 거 아니야 아니 그 뭐냐 본인이 네오 같은 연기를 하면서 멋지게 길거리를 걸어가는 씬을 찍을 때 조차도 온 에어 상태야 지금 아니 리허설도 아니고 지금 본방이야 본방 스타트 액션 들어갔어 앞에서 덩치 큰 사람이 와 숨 쉬듯이 지면서 살아온 애잖아 아니 덩치 큰 남자가 자기 쪽으로 걸어올 때마다 그냥 살면서 계속 저어 온 애잖아 근데 이번에 갑자기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것처럼 발광하면서 막 싸우는 거야 아니 매일매일 지면서 살아온 애인데 아 이 영상 못 본 애들이 있어? 잠깐 설명드리자면 내 옷처럼 약간 입어 옷을 막 선구리도 끼고 그리고 멀리서 이제 찍고 있고 멋지게 걸어오는 거야 근데 앞에서 덩치 큰 남자가 마주오네 앞쪽에 사람이 걸어올 때 어깨를 박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미친놈이죠 그거는 그거야말로 사회성이 결여된 인간인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6대 4 정도로는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봐봐 두 명 이렇게 오고 있어 지금 부딪혀 부딪힐 것 같아 이랬을 때 상대가 아무리 덩치가 커도 얘가 한 4정도 접어주고 내가 한 6정도 접어주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잖아 사람 새끼면 아니 앞에서 줄리엠 강이 와도 100대 0은 안 떠 아니 한문철 아저씨도 아니고 100대 0이 어떻게 뜨냐고 말이 안 되지 야 너네 다 길거리 돌아다닐 거 아니야 앞에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인간이 와도 내가 좀 쫄리니까 조금 더 접을게 그래 봐야 40%야 아 60%야 이 양반이 한 4 접어주고 내가 한 6 접어주고 지나가는 거잖아 100대 0을 접는다니까 100대 0을 접어버려 진짜 조건반사야 이거 무릎 박치면은 툭 올라오는 것처럼 덩치 큰 남자다 덩치 큰 남자다 덩치 큰 남자다 이거 뭐 타이슨 위빙인 줄 알았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숄더를 보고 어깨 음질하면 바로 이렇게 숙이잖아 폭서들 상대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잖아 거의 그냥 조건반사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자 그 씬은 중요한 씬이었어 네오처럼 멋지게 길거리를 활보하는 씬을 찍어 근데 앞에 하필이면 덩치 큰 남자가 와서 어깨를 피하면서 찍었어 이러면 어떻게 카트 엔지 아 다시 갈게요 아 그러니까 이거 찍어주는 사람 입장에서 아 방금 아 죄송해요 제가 카메라 좀 흔들렸습니다 자존심 살려주기 뭔지 알지 배우님 자존심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고지곳대로 티 100%여가지고 방금 앞에 남자분 때문에 어깨를 피하신 것 때문에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감독은 없을 거 아니야 진짜 뭐 사패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충 아 죄송합니다 제가 카메라가 좀 흔들렸어 알겠습니다 다시 갈게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찍어 오케이 또 와 덩치 큰 애가 그럼 옆에서 오디오 보던 애가 어 죄송한데 오디오 문제 있어요 해가지고 한 번 더 갈 거 아니야 세 번째 자 요거 마지막 합시다 자 고 또 덩치 크다 또 나보다 나보다 덩치 큰 남자를 1분 이상 안 만날 수 없는 신체 조건인데 시나리오를 그렇게 짠 게 문제인 거라고 아니 나 같은 새끼가 한다고 쳐봐 그러면 다소 무례하더라도 뭐 촬영이니까 어 죄송합니다 하고 좀 세미마생 좀 하고 어 사람 좀 와도 그냥 막 이렇게 막 걸어가면서 찍겠지 이랬을 때 나보다 덩치가 더 커가지고 내가 어깨를 이렇게 피할 일은 잘 안 일어나겠지 10번 찍으면 뭐 한두 번 정도 일어나겠지 일반적인 체격을 가진 사람이 해도 뭐 두 번에 한 번 정도 성공은 하겠지 근데 그 박깅룡 그 친구 피지컬 조건상 매번 자기보다 덩치가 큰 남자가 정면에서 다가와서 어깨를 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런 시나리오를 쓴 건 누구냐 이거야 초등학교 앞에서 촬영하지 시나리오 쓴 애가 문제라는 거야 야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냐 씨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는 거에 익숙한 인생을 살아온 친구들이야 그런데 마치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저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가 무슨 힉슨 그레이시라도 되는 것처럼 400전 무패 힉슨 그레이시인 것처럼 무패 가도를 달리던 효도르인 것처럼 사실상 저본 적 없는 존존스인 것처럼 그렇게 댐비는 게 너무 웃기잖아 심지어 할복을 하며 본인들한테 계속 불리해지는데 저도 싸우고 다투고 힘들죠 힘이 안 들겠습니까 그때 저 하루에 라이브를 7, 8시간씩 했잖아요 저 그때 라이브 14시간인가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12시간까지 유튜브에 저장이 되는데 12시간 넘게 내가 해버려가지고 유튜브에 저장이 안 돼서 내가 그거 백업이 잘 안 돼서 굉장히 좀 곤란을 겪었던 적이 있거든 그 정도로 내가 그때 맨날 거의 매일 막 날을 세면서 긴급 라이브까지 포함하면 일주일에 4일, 5일씩 그렇게 라이브를 해제 낄 때잖아 그때 나도 힘들었어 근데 뭘로 버텼어? 오 까네 뭘로 버텼어? 오 까네 돈으로 버틴 거란 말이야 돈이 들어오니까 돈 벌리니까 그거 버틴 거지 근데 얘들은 나랑 싸우는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수직 낙하하듯이 수입이 떨어져갔잖아 근데도 저래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지능을 좀 의심해볼 수 있는 거죠 사회적 지능을 공부 지능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수도권에서 학교 나왔는데 공부 지능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겠지 고졸인 내가 더 떨어지겠지 근데 사회적 지능을 의심해볼 수밖에 없는 게 싸우면 싸울수록 욕을 계속 처먹고 이미지가 계속 안 좋아지고 수입이 계속 떨어지고 고소를 처당하고 송사해서 계속 불리해져 자기한테 불리한 일밖에 없어 근데 계속 싸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말 최후의 문제가 뭐였냐 학습 능력이 없다 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 정도만 되어도 제일 처음에 박룡룡 걔가 저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자기 일도 아닌데 괜히 꼈다가 6개월 냉동이 되어야 했어 많이 힘들었어 그럼 여기서 학습을 해야겠죠 아 남의 다툼에 괜히 끼지 말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나는 개들이 세우고 내가 고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세우구나 끼지 말자 학습을 할 거 아니야 근데 학습을 못해 그래서 박룡룡이가 리섬님하고 다툼이 생겼는데 괜히 거들어 옆에서 괜히 거들어 무슨 남의 와이프한테 무슨 뭐 중고차니 어쩌니 하면서 막 괜히 거들어 리섬님이 빡이 쳤어 그래서 어 뉴클리얼 런치 딕딕디딕 지금 보민산업 지금 날라가기 직전이야 지금 아니 학습 능력이 없어 싸움 거들었다가 망했잖아 왜 또 거들어 또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뭐 한 1, 2주쯤 지났죠 1, 2주쯤 지나고 저번 토요일에 레고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제목에 뭐라고 써놨냐면 레인지로보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제 미쳤구나 얘 얘 그냥 괜찮은 척 이라는 그 컨셉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주 그냥 진짜 인생을 걸어버리는구나 아니 레인지로보 살 수는 있지 산 다음이 문제인거지 한 세달 뒤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달은 탈 수 있죠 누구나 그리고 처음에 진짜 정신이 나간 줄 알았어 얘 진짜 미쳤구나 한 세달 타고 그냥 빵 갈라 그러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 나는 근데 갑자기 제 레인지로보 소개해드립니다 이러면서 레고를 꺼내더라고 여러분 이게 지금 농담 같으시죠 싫어합니다 1년여 기간 동안 센 척 쿨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자기 싸움 존나 잘하는 척 1년 넘게 했어 그리고 최종적으로 레인지로보 샀습니다 하고 레고를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는 영화 시나리오로 써도 욕 존나 처먹습니다 저런 캐릭터가 세상에 어딨냐고 지금 저걸 시나리오라고 쳐쓰고 있냐고 욕먹습니다 이건 갑자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막 그 더블 더블유 두 번째 전쟁 뭐 그런 배경에야 막 피터지게 싸웠어 어떤 애들이 계속 밀렸어 막 밀리고 밀리고 최후까지 밀렸어 이제 여기 이 마지노의 선도 넘어오면 난 끝나 이러는데 갑자기 뭐 레이저 총 같은 게 나오는 거야 갑자기 숨겨왔던 나의 무기다 이러면서 나는 사실 초능력자였다는 이러면서 막 토르가 되어서 막 번개로 사람 죽이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거야 이러면 사람들이 이 새끼 미쳤나 할 거 아니야 시나리오 쓴 애한테 거의 뭐 그런 기분이죠 여태까지 1년 동안 기싸움을 해 1년간 기싸움을 하면서 센 척 쿨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나도 안 아픈 척 잘 사는 척 1년 1개월 동안 했어 근데 엊그제 토요일에 갑자기 레인지로보 보여드립니다 하고 레고를 보여줬어 진짜 장난감 레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마저도 저를 따라한 거 아시죠 작년부터 보던 분들 아시겠지만 그 포르쉐로 난리가 났을 때 그 빵끼낑이 그 포르쉐가 없는데 있는 척 해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제가 제가 포르쉐 샀습니다 하고 이제 장난감 포르쉐를 사서 탔단 말이에요 그 어린애들이 타는 그 포르쉐 차 있잖아 리모컨으로 조종하면 나가는 거 애들 진짜 타는 거 그거 나도 타도 가긴 가더라고 야 튼튼하게 잘 만들었더라 느리긴 해도 그거 타고 막 했단 말이야 그거를 뭐 사실 따라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평가입니다 제 개인적인 평가 처음으로 잘했다 저는 그거 보고 처음에 저도 좀 놀랐어요 그 저는 그 방송을 안 보고 있었어요 어차피 회원 조연용이라서 나는 못 봐 근데 어떤 애가 카톡으로 보내주더라고 형 저기 장민서 레인지로버 샀다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거 비싼데? 얘 진짜 그냥 몇 달 그냥 막 살다가 그냥 빵 갈라나? 이 생각을 하면서 뭐지? 나 그때 운동하고 있었나? 뭐 그랬어 이러고 있는데 뭐 몇 분 있다가 갑자기 걔한테 뭐 뭐 이렇게 사진이 오더라고 이러면서 형 이 새끼 레고 샀는데요 그래가지고 나도 보고 이거 진짠가? 이 새끼 지금 장난치는 건가? 나한테 보내준 애가 장난치는 건가 해가지고 뭐지 이 새끼? 근데 진짠 건 거야 그리고 처음엔 좀 웃겼다가 이내 굉장히 좀 엄숙해졌습니다 이게 맞다 이게 맞죠 여러분 자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뭐 계속해서 약간 저소득층으로 살아왔다고 칩시다 저는 장민서 장정태가 저소득층으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행색 그리고 그의 당근 이력 그의 집안 가구의 뭐 상태 뭐 벽지 상태 이런 것들을 위로봤을 때 어렸을 때 저 정도 가난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소득층이었을 것 같아 그런 인생을 살다가 30대 중후반에 어떤 애를 만났는데 걔가 나한테 갑자기 개쩐다는 거야 담임 여기 왜 이러고 있어요? 왜 재능을 썩혀요? 아니 이거 연애 박사신데 이거 강의로 만들어서 팔면 떼보자 돼요 예? 저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저에서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담임이 올리는 영상은 구매자가 만 명인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고가로 살 생각이 있는 만 명 그게 무슨 말이냐 음 그냥 일반적인 백만 유튜버 막 그런 새끼들 있잖아 그런 새끼들 영상 보는 사람들 백만 명 근데 그 영상이 만약에 유료잖아 아무도 안 사 그 정도 가치 없어 그냥 15초짜리 광고 보는 거 참고 그 영상 보는 정도 근데 민서님 영상 만 명밖에 원하지 않지만 그 만 명 모두가 돈을 내고 민서님 영상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 이걸 왜 유튜브에 무료로 올려요? 바보에요? 유니세프에요? 막 날 알아줘 날 알아봐줘 나보고 개쩐인데 그 영상 만들어서 얼마에 이거 얼마에 팔까요? 박윤경님 백만 원은 좀 비싸고 89만 원에 팔죠 89만 원이요? 근데 그건 정가고 조금 세일해서 할인해서 팔아야죠 원래 다 그렇게 팔아요 한 50만 원 정도에 올리면 되겠다 50만 팔팔팔팔일까요? 했는데 그때 박윤경이가 얼추 대충 얘기한 거 흘려들었는데 나도 첫 1주인가 2주일 동안에 6천만 원 친가 이렇게 팔렸다 그랬죠 4천인지 6천인지 어쨌든 천단이었어 몇 천만 원치가 팔린 거야? 그리고 그 분배를 받았을 거 아니야 아니 티몬처럼 두 달 동안 안 줄 리는 없잖아 박윤경이가 그래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티몬보다 좀 낫다 티몬은 두 달을 안 주다가 결국에는 무기한 안 준다 해버리잖아 근데 박윤경이는 한 2주 만에 정산을 해줬나 봐 그래서 아마 한 뭐 한 2천만 원을 정산을 받았나 봐 그래서 그걸로 바로 얏마스터 아니 이게 뭐 마스터 뭐 멘션만 해봤지 얏마스터를 사버렸잖아 야트마스터를 사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여태까지 몇만 원짜리 시계도 지금 살까 말까 했던 애야 갤럭시 없이도 못 사 비싸가지고 20만 원 넘으니까 아 근데 내 손에 지금 2천만 원짜리 시계가 있는 거야 지금 공이 하나도 아니고 두 개가 더 붙어 평소에 내가 쓰던 것보다 내가 여태까지 소비해온 것보다 100배가 비싼 거야 롤렉쥬 진짜 골룸처럼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주인님한테 목숨을 바쳐버리는 거지 롤렉쥬 맛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엊그제 드디어 최초로 정상적인 선택 난 이게 맞다 레고 이게 맞다 그럼 내가 이걸 보고 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냐면요 더 많은 사람들은 한 번 이 특히 소비에 대한 역치가 한 번 뚫리고 나면 내가 어떤 쾌락에 대한 역치가 한 번 높게 한 번 뚫려 버리고 나면 낮은 쾌락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5만원짜리 뭐 카시오 전자시계 같은 거 차고 다니던 사람이었어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큰 성공을 이뤘고 시계를 한 2천만원짜리를 찰 수 있게 됐어 그리고 나서 한 1년 뒤에 완전 개같이 망했어 그랬을 때 여러분은 과연 레고 장난감을 산 이후에 장민서처럼 해맑게 웃을 수 있으십니까 인바서버 불가능합니다 그건 안 돼요 진짜 열의 아홉은 안 됩니다 소비에 대한 역치는 이만큼 높아져 있는데 나는 개같이 쳐 망했어 그러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하기 전에 나한테 행복을 줬던 행위들을 다시금 해보겠지만 그게 자기한테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장민서 장정태는 저번 토요일에 뭘 했죠 박깅룡이를 만나기 전처럼 회원분들하고 라이브로 소통을 하며 박깅룡이를 만나기 전처럼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레고 장난감을 사서 행복했습니다 얘는 다시 정상인이 될 여지를 다시 정상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을 토요일에 보여준 겁니다 얘는 정상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가오잡는다고 한정판이고 어쩌고 이럼 근데 실제로 한정판이잖아요 구란은 아니잖아요 얘는 정상인이 될 확률이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그 박경룡 걔를 보세요 포르쉐가 없어가지고 되게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뒤에 포르쉐를 샀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정상으로 보이세요? 최악의 소비 내가 아는 내가 아는 한 최악의 소비 1위 박경룡의 포르쉐 왜냐하면 포르쉐가 없는 데 있는 척을 하면서 고가의 강의를 팔아서 사기죄로 고소를 곧 당하게 되죠 그때부터도 고소를 당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 고소를 먹게 될 상황이야 이때 바로 포르쉐를 샀으면 이해하죠 잘했다는 게 아니야 잘했다 옳다 정의롭다 아닙니다 근데 이해는 하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 포르쉐 보이시죠 저 포르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계약도 걸어놨고요 이 차 받는데 진짜 일주일 2주일 남았을 때 그냥 어차피 낼몰에 받으니까 포르쉐 있다고 그냥 했을 뿐이고 지금 1,2주 지난 지금 보시죠 이게 제 포르쉐 맞습니다 그러면 머리로 이해는 돼 그게 옳진 않지만 시간 순서를 뒤바꿔 가지고 변명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 차이가 1,2주면 이해를 한다니까 근데 6개월 뒤에 포르쉐를 사 6개월 뒤에도 포르쉐 살 수 있죠 뭘로? 새 걸로 새 걸로 사면 가능하죠 왜냐하면 포르쉐는 늦게 나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바뀐 김이면 제 차 포르쉐를 바뀌었습니다 구란해 너 포르쉐 없잖아 니 차 렉서스잖아 제가 좀 착각을 했어요 제가 렉서스를 살 때 돈 입금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차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포르쉐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줄 알고 엊그저께 계약금 500 넣었거든요 그래서 받는 줄 알았지 나는 미안해요 이러고 6개월 뒤에 진짜 신차 포르쉐가 나왔어 이러면 아 맞네 할 거 아니야 근데 6개월 뒤에 4년 된 중고 포르쉐를 샀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야 그걸 사서 그러니까 그 차 마일리지도 되게 애매해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 이내에 포르쉐를 샀어 그럼 새거나 다름없고 원래 포르쉐는 차가 늦게 나오니까 1년 이내 포르쉐는 원래 거래가 잘 됩니다 거의 신차값과 비슷하게 거래가 잘 돼요 아니면은 아예 오래된 포르쉐를 사버린다든지 4년짜리 포르쉐는 진짜 애매하거든 난 생각해봤어 왜 그럴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인뿌비로서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하는 제 머리에도 딱 한 가지 확률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죄차 포르쉐를 바뀌었습니다 했을 때 사람들이 너 포르쉐 인증해봐 인증해봐 했을 때 포르쉐 팜플렛을 인증을 했어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얘한테는 자그마한 사건 사고까지 치면은 사건 사고가 한 100여개는 되는 것 같거든 그거 하나하나가 다 레전드고 어떤 유튜버들한테는 유튜브를 하는 그 인생 내내 그 한 번 정도의 사건이 일어날까 말까 한 거를 얘는 한 100개를 갖고 있어 존나 웃긴 게 그 레드필 코리아 그 유료 80만원짜리 그 강의 뭐 그거 찍고 하는 데에서 사람들 다 듣고 있는데 죄차 포르쉐가 바뀌었습니다 거짓말 했단 말이야 근데 장민서 레드필이도 박경경이한테 포르쉐가 없는 걸 알았을 거 아니야 근데 아 차 바뀌었답니다 둘이 그냥 아주 그냥 얼씨구나 좋다 하고 놀고 있어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걔한테 포르쉐가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됐어 왜냐면 걔 성격상 포르쉐가 있으면 자랑을 안 할 리가 없거든 걔는 렉서스도 자랑을 하던 애니까 옛날에 물론 요즘에는 렉서스 자랑을 안 하더라고요 걔는 뭐만 하면 자랑을 하잖아 롤렉스 사도 자랑하고 렉서스 사도 자랑하고 밥을 먹어도 자랑하고 캐비어 먹어도 자랑을 하고 뭘 하든 양복을 사도 신발을 사도 뭐든 자기가 남들보다 우월한 무언가를 했을 때 자랑하는 걸 참을 수 없는 성격의 사람인데 심지어 포르쉐를 샀는데 어떻게 자랑을 안 하겠냐고 근데 단 한 번도 포르쉐 자랑을 한 적이 없다는 게 이상하잖아 그래서 포르쉐 너야 인증해봐 인증해봐 포르쉐 없지 없지 하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솔직하게 간다 포르쉐가 없는데 있는 척했다 근데 계약은 진짜 걸어놨다 조만간 받을 거다 미안하다 라고 하거나 포르쉐가 없는데 진짜 있는 척을 한 거라면 대답을 안 하거나 아니면 그때라도 재빨리 렌트를 해서라도 일단 대충 인증을 하고 그 뒤로 중고로 어떻게 구하든지 나발을 하든지 해본다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해결할 거 아니야 첫 번째 아니 솔직한 아니 가장 좋을 거고 가장 싸게 먹히겠죠 근데 얘는 포르쉐 인증해봐라고 하니까 포르쉐 팜플렛을 인증했어요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입니까 이것도 창의력이라면 이건 창의력 100점이 맞아요 누가 그래 아 진짜 보법이 달라 여기서 뭐 가볍게 뭐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참고로 바뀐 경위는 옛날에 PDLS 플러스 그리고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없는 포르쉐는 포르쉐도 아니다 라고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아 인스타인 것 같네요 인스타인가 아무튼 거기에서 막 디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옵션이 부족한 포르쉐는 포르쉐도 아니다 막 이렇게 그리고 걔가 산 중고 포르쉐에는 그 옵션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아는 어떤 되게 못된 애가 어떤 분이 좀 연상녀랑 결혼을 했는데 연상녀가 웬 말이냐 연상녀는 막 별로 좋은 여자가 아니다 막 욕을 막 한 거야 그리고 나서 한 50몇 살 되는 여자분하고 결혼하는 약간 그런 느낌 50몇 살쯤 되는 여자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걔가 했던 말이 있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런 기분이야 아니 옵션 빠진 포르쉐는 포르쉐도 아니라면서 그리고 지가 지가 옵션 빠진 포르쉐를 사 이건 뭐 블랙코메디도 아니고 뭐야 야 니가 그냥 흑호수 해라 그냥 블랙코메디라니까 진짜 엔카 7일 타보고 환불 가능 매물 사서 인스타 골프충처럼 옷 갈아입어 가면서 사진 5만장 찍고 환불했어야지 그리고 몇 달 뒤 차는 역시 일본차 이러면 되는데 나도 저랬으면은 조금 놀리긴 했겠지만 인정은 했을 거야 나 지금 이거 인정하는 것처럼 저는 얘네들이 한 행동 행위에 대해서 제가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을 때는 항상 인정을 했죠 그것도 만약에 인정을 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박공경이야 제 차 포르쉐를 받겠습니다 너 포르쉐 없잖아 한 2-3일 만에 구해 엔카에 가가지고 일단 갖고 와요 딜러 아저씨 이거 일주일 안에 환불되는 건 맞죠 어 에 어 근데 뭐 소정의 위약금이 있습니다 어 알겠어 2박 3일 동안 거의 날을 세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옷을 가장 많은 조합으로 바꿔가라 입으면서 손에도 액세서리를 여기 꼈다 저기 꼈다 여기 꼈다 여기 꼈다 큐에 꼈다 코걸이에 꼈다 귀걸이에 꼈다 막 껴가면서 사진을 5만장 쳐 찍어 그리고 그 사진을 바탕으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포르쉐가 있는 것처럼 인스타에 인증을 해 그리고 약 100일 정도가 지났을 때 포르쉐 환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뭐 정보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스샷을 올리면서 포르쉐를 샀던 것을 철회합니다 라고 올렸으면 난 인정했어 그것에 관해서는 포르쉐에 관해서는 난 인정했어 그리고 그 뒤로 얘기 안 했을 거야 오히려 그 뒤로도 잘한 일로 언급을 했을 거야 근데 그런 유머 감각이 없어 그런 유머 감각이 없다니까 그리고 나서 뭐 한 몇 주일 뒤에 자기가 그 환불한 포르쉐가 뭐 팔렸어 그러면 그것도 스샷 찍어서 올리면서 내가 인마 니 포르쉐하고 응 다 했어 인마 이런 거 하나 올리고 그랬으면 내가 인정했다니까 나는 그 바뀐 교웅이의 유머 점수를 100점 만점에 0.2점쯤 준단 말이야 유머 감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야 걔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 누구도 웃지를 않아 걔가 누군가를 웃길 수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들 생각은 하지만 뭐 무례하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신뢰일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를 공식 성상에서 얼굴에 철판 깔고 얘기했을 때 뭐 그럴 때 말고는 사람들은 웃길 수 없단 말이야 박긴긴 라이브 성대모사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조금 보다가 못 참고 그냥 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장민서 장정태는 어쨌든 다시 정상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줬고 박공깅이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최근에도 포르쉐 같은 거 사진 찍으면서 계속 인스타에 기싸움하고 막 이러게 하고 있잖아 제발 테슬라 오너들하고 싸우고 내가 그런 걸 볼 때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인데 일단 재밌냐 재미는 뭐 항상 없으니까 사실상 이제 항상 거의 배제되죠 두 번째는 뭐냐 이걸 해서 본인한테 어떤 이득이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물론 SNS 같은 거를 뭐 나한테 이득이 되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가 처한 상황상 그의 SNS 활동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있고 그 활동이 보통은 대부분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걸 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는지 따져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이득이 있냐는 거죠 없죠 그냥 걔가 포르쉐 사진을 올릴 때마다 그냥 웃음벨이잖아 걔 포르쉐 사진을 볼 때마다 이것밖에 안 나와 포르쉐는 멋진 차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만약에 돈이 있으면 포르쉐 912를 샀을 확률이 있습니다 솔직히 포르쉐 912를 안 샀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확률이 있긴 합니다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포르쉐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포르쉐와 박긴경이 같이 있으면 이상해집니다 웃깁니다 그냥 마찬가지로 롤렉스는 멋진 시계입니다 고가의 비싼 시계입니다 불을 상징할 수 있는 시계입니다 근데 롤렉스와 박군경이가 같이 있으면은 웃기고 이상해집니다 걔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내가 뭐 수액을 좀 보여줬어 내가 뭐 고가의 소비를 하든 뭐 비싼 물건을 샀든 뭐 뭘 했든 암튼 뭐 약간 내가 수액을 보여주고 싶어 걔는 이제 수액을 보여줄 때마다 사람들이 웃을 거야 예를 들어 최근에 양복을 뭐 고가의 양복인 것 같아요 잘 모릅니다 저는 브랜드도 모르니까 고가의 양복을 입어도 사람들이 그냥 웃기죠 뭐 애기가 어른 양복 입은 것 같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더위에 에어컨도 안 키고 저 양복을 입고 있네 무엇을 숨기기 위해 저렇게 옷을 많이 입을까 뭐 등등등 해서 그냥 웃길 뿐이잖아 그리고 이제 유튜브 뭐 커뮤니티 어디 가서 나르시스트 행동이 나오면은 이제 바로 박공깅이 이름이 나오죠 나도 솔직히 깜짝깜짝 놀라요 저도 이제 제가 주로 눈팅하는 커뮤니티는 NBA 매니아밖에 없습니다 이제 활동도 안 하고 그냥 눈팅만 합니다 몇 년째 근데 이제 뭐 누가 재밌는 글 같은 거 뭐 보내주고 뭐 올려주고 아니면 저도 뭐 어떤 채널 같은 거 쇼츠 같은 거 보다 보면은 그 커뮤니티에 재미있게 올라온 글을 읽으면서 리액션하는 뭐 그런 채널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갑자기 거기에 박근경이 이름이 써있어 막 축구하는데 막 이상한 뭐 이기적인 웃기는 짓을 했다 이러면 이 새끼 축차 눈에 막 이런 거 막 나오고 그리고 그 엊그제 라이브를 저는 이제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 클립으로 된 거를 몇 개를 봤는데 어 어떤 분들이 그 누가 도네로 물어봤죠 뭐 가족 사업 그거 문제 많다던데 뭐 탈세나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죄에 연루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이러니까 애가 표정이 굉장히 일그러지다니 그 문제를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러면서 약간 화를 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솔직한 반응이 맞아요 물론 본인이 그걸 해명을 하지 않고 리섬님한테 막 얘기해라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낸 게 당연히 좋은 행동이 아니고 멋져 보이지는 않죠 멋있는 행동은 당연히 아니죠 멋있어 보이는 행동이려면 막 어떤 문서 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희 가족 사업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수입은 뭐 어쩌고 구조적으로 재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강한 사업체입니다 이렇게 인증을 했으면 훨씬 멋졌겠지만 그게 사실 불가능한 상황일 것 같고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정상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기 전에 장민서 장정태였잖아 3개월 전 6개월 전 8개월 전 이때 장민서 장정태였잖아 그럼 걔가 뭐라 그랬을 거였냐면 저희 가족 사업이 뭐요 저희 패밀리 비즈니스가 뭐요 아무 문제 없는데 여러분이 어디에서 뭐 어떤 얘기를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너무 답답한 게 요즘 세상은 요즘 시대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너무 궁금해하는 것 같아 이딴 짓을 했을 거예요 예전에 녹취가 까졌을 때도 아니 누가 들어도 난 편집해서 올리지도 않고 풀로 통으로 올렸단 말이야 그래서 전달력이 좀 떨어진 게 아쉽긴 한데 나는 조작했다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 그냥 풀로 올렸어 그럼 거기서 장민서 장정태가 어떤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돼버렸잖아 근데 그 녹취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녹취록이 드러나서 뭐요 그게 드러나서 내가 곤란해졌나요 박인경이 곤란해졌어요 곤란해진 거 흑자일스 아니야 이 지랄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얘가 진짜 이제 잘못됐다라고 느꼈을 때는 본인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마치 그게 드러나서 오히려 좋아 럭키비키잖아 럭키드필이잖아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난 진짜 너무 크리피했어 아니 자기 발등에 바위가 떨어졌어 그래서 막 발톱이 빠지고 막 발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발 왜 그래 이랬는데 내 발톱 마음에 안 들었는데 럭키비키잖아 막 이러는 걸 보는 기분이었어 진짜 장민서 장정태를 볼 때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자기의 이제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나는 희망을 봤다니까 아 얘는 정상인이 될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을 봤어요 그래서 나는 어 잘됐다고 생각해 이제 이제 그냥 정말 본인 수준에 맞게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것들을 해가면서 살아가면 되고 정말 다행히 얘는 롤렉쥬 맛을 한번 봤는데도 불구하고 레고를 사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애인 거야 이거 재능입니다 이거 놀리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저도 이 재능이 있어요 저도 이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좋아하는 소소한 걸 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약간 나의 재능인 것 같다 나의 선천적인 재능인 것 같다라고 여러분한테 여러 번 밝혔습니다 저는 저랑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반면에 박군궁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저게 걔는 예전에는 지금과 같은 소비를 했던 애가 아니죠 지금과 같은 소비를 한 게 뭐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죠 난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냥 대충 한 2, 3년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얘가 지금 다시 일반인적인 일반적인 소비를 하는 게 가능한가 얘는 지금 어디 가서 옷을 살 때 신발을 살 때 악세사리를 살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공을 하나 더 붙은 걸 샀단 말이야 셔츠를 하나 사도 보통 사람들이 5만원 10만원짜리 살 때 얘는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샀잖아 보통 사람들이 가방을 2, 30만원짜리 살 때 200, 300짜리 샀잖아 신발 살 때도 마찬가지고 차도 어찌됐든 포르쉐 지금 타고 있잖아 얘는 지금 본인 상황에서 지출해야 하는 것보다 공을 하나 더 붙여서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거짓으로도 그런 소비를 못하는 때가 조만간 와요 제 예상으로는 버틸 수 있는 거 올해까지고 내년부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내년에는 원래 본인이 해야 할 정도의 소비를 하면서 행복을 느낄까라는 거죠 캐비어가 안 들어있는 햄버거를 먹으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저급한 회가 얹어진 초밥을 먹으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 15만원짜리 신발을 신고 행복할 수 있을까 5만원짜리 셔츠를 입고 행복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장민서 장정태가 훨씬 지금 올바르게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술부터 보죠 술을 막 소주 같은 거 욕하면서 맥주도 아마 마시는 거 한 번도 안 보여줬죠 위스키만 마시잖아 아니면 일본 전통주 뭐 이런 거 막 비싼 거 수십만원짜리 술을 마시잖아 그럼 걔가 소주 맥주를 마시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안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저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저는 있죠 음 그 제가 이제 강고씨 등의 이유로 되게 부자인 것 같은 이미지가 약간 생겨버렸죠 근데 뭐 실제로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부자인 이미지가 생겨버렸죠 오송 흑재 막 이런 별명도 있고 근데 저는 원체 가진 게 없었다 보니까 작년에 꽤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유지비 또 그때 이제 유튜브 채널을 확장시키고 있어서 저기 인력도 더 늘려가고 있었고 촬영하는 장소 같은 데도 더 크게 키우고 있었고 막 이런 상태였으니까 유지비가 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작년에 꽤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9월부터 9월부터 수익정지가 나서 9 10 11 12 1 2월까지네 저거는 6개월 수익정지였네요 저 사실상 이게 수익정지가 나면 그 전달 것도 안 줘요 제가 10월 극초에 수익정지가 났는데 그러면 10월 2일에인가 수익정지가 났거든요 그러면 9월에 번 건 줘야 되잖아 안 줘요 유튜브는 그래서 사실 9월부터 수익정지인 거예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그 다음에 2월 1일에 풀렸어요 근데 2월달에 번 돈은 3월 20일에 줘요 그럼 2월까지도 난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수입이 없었습니다 제가 제가 이거 수익정지 당한 거를 이제 뭐 다각도로 검토는 해보고 있어요 이게 박깅깅한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참고로 이거 만약에 손해배상이 떨어진다면 뭐 몇 프로가 나올지 뭐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뭐 100% 가까이 떨어진다면 페라리 줘야 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 6개월 동안 꽤 높은 수입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유튜브 채널을 확장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6개월 동안 수익을 못 벌었죠 3월달부터 돈을 다시 벌기 시작했죠 그러면 그동안 제가 불행했냐 이건 거죠 그렇지 않죠 물론 저도 처음에 한 일주일 길면 한 2주일까지는 기분이 매우 안 좋았고 짜증이 났고 잃은 돈 생각도 많이 났고 했어요 길게 잡아 2주라고 합시다 근데 2주가 지난 뒤부터 럭키비키잖아 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된 김에 내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해서 와이프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영상 같은 거 제 거 한번 보면서 뭐 어떤 것들은 아 이거는 좀 실제로 문제가 좀 있네 어 이건 좀 억울한데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하면서 메타인지도 좀 챙기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면서 운동 다시 시작하고 잠자는 것도 맨날 날 셌었는데 뭐 정상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점심까지만 자고 일어나는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하며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저는 수익 정지 기간 동안에 건강을 회복하고 멘탈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제가 소소한 것들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그런 기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저도 이 장정태 장민서도 돈을 좀 많이 벌었었다가 다시 잃었어도 멘탈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능을 가진 거죠 근데 이거는 좀 드뭅니다 많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얼마 벌었었는데 지금 얼마 버네 내가 이 정도 돈을 벌 수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망했네 뭐 때문에 망했네 그것만 아니었어도 이런 생각을 거의 매일같이 하면서 계속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거란 말이죠 저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멘탈이 다시 건강해진 상태로 올해 3월부터 다시 수익이 시작됐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한테 거짓말 안 하죠 3월 달부터 난 수익들로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다 보여드리고 실제로 저보다 훨씬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많죠 당연히 수도 없이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소비를 좀 숨겨 저는 제 소비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산 것도 그냥 그대로 보여드렸고 자전거 산 것도 보여드렸고 최근에 M2 산 것도 그냥 보여드렸죠 지금은 다시 돈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5천 언더로 다시 떨어졌어요 사채꾼 우시지마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저 만화를 정말 인상 깊게 봤고 저의 뭔가 삶의 가치관에 어느 한 축을 적의 어느 한 기둥을 기둥을 만들어줬다 싶어도 될 정도로 사채꾼 우시지마의 몇몇 에피소드들이 정말 제 머리에 꽉 박혔는데 거기에서 아 사람은 정말 안 바뀐다 정말 파괴적인 예시를 보여주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나왔던 에피소드는 아니긴 한데 그냥 좀 예를 들어서 쉽게 좀 해볼게요 어떤 굉장히 망나니 같은 여자가 있었어요 막 몸 막 팔아버리고 막 안 좋은 것도 손대고 막 훔치고 막 도둑질하고 막 난리나 맨날 쌍욕하면서 싸우고 이런 여자를 어떤 남자가 구해줬어 물신 양면으로 마음과 물질을 모두 투자해서 막 도와줬어 이 사람이 정상인이 됐어 잠깐 한눈 팔았는데 바로 손대고 옛날에 만났던 남자 불러서 때로 막 하고 이 지랄 연병이 나버리는 거야 이것도 어디 컨텐츠에서 본 건데 기억이 안 나네 우시지마 컨텐츠는 아닙니다 이건 우시지마에서도 도박을 끊게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다시 그쪽으로 빠져들어버리고 어차피 난 안 될 거야 막 이러고 막 운이 좋아서 갑자기 좀 돈이 좀 생겼어 이걸로 빠진코 가게 가서 빚 갚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돼 편의점 알바 하면서 그냥 살면 돼 그거 갖고 바로 빠진코 가서 바로 하루 만에 다 땡기고 막 이런 개 부신 같은 짓거리를 많이 보잖아 그래서 나는 장민서 장정태가 레고 산 걸 보고 처음엔 나도 좀 놀랬지만 몇 분 만에 아 그래도 쟤는 정상인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봤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를 거꾸로 또 돌려보면 아 그럼 장민서 장정태는 롤렉주 같은 걸 쫓는 애가 아닌 건 거죠 원래는 레고 사고 컴퓨터 게임하고 그냥 독서 같은 거 하고 행복하게 산 애잖아 30대 중반까지 그럼 잠깐 롤렉주에 정신 팔렸던 거잖아 그러면 사람은 안 변한다 라면 어 그럼 원래대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건 거죠 여기서 만약에 참회까지 갈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참회까지 갈까 여기서 만약에 참회까지 가면은 정말 많이 바뀔 수도 있는 건 거고 독서 한다는 걸 안 믿는 분들이 있는데 그 목격담을 보면은 도서관이 많습니다 잘못한 것만 책임지면 귀순해도 받아줄 텐데 이제는 귀순은 늦었죠 이제 어렵죠 왜냐하면 그 가족 산업에 대한 굉장히 좀 큰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 어렵죠 그러니까 뭐 내 욕을 하고 뭐 범법을 저질렀다 한들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 수준이면 모르겠는데 그걸 초과하는 어떤 범죄 이력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귀하를 받아줄 수는 없죠 크리피한 게 바뀌기는 어렵겠죠 어떤 게 바뀌냐 이제 물질에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막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을 저격을 하면서 이제 그런 짓들은 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소한 거 하면서 행복 느끼고 이제 바뀐 경이 이제 걔는 완전히 끝장이 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아 그래도 혹시 그래도 혹시 이러면서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 사과를 용서를 빌려온다 뭐 나한테 싹싹 빌려온다 이걸 기다린 게 아니죠 저는 저 말고 그냥 대중분들한테 진실을 얘기하고 사과를 하길 거의 1년간 바랐죠 근데 제가 이제 포기한 게 약 한 달 한 달 좀 더 넘었나 한두 달 좀 전에 처음으로 포기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완전히 끝장났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어젠가 그젠가 어제 맞죠 어제 라이브에서 걔가 뭐라 그러냐면 뭐 어떤 이혼이나 유부녀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아니 갑자기 뭐 리섭 새끼가 자기 얘기를 해 아니 내가 어떤 뭐 죽은 사람 얘기를 하면은 흑자일수 조지훈이가 다 쥐 얘기를 해 이러면서 마치 우리를 피해의식이 있거나 뭐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막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어야지 먹힐 거 아니야 경찰, 검찰, 수사관분들, 검사분들이 바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한두 번, 두세 번을 그렇게 한 다음에 아 진짜 그 사람들 얘기한 거 아니라니까 막 이렇게 우기면은 솔직히 심증은 가도 이거는 100% 이 사람한테 그런 죄가 있다고 묻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백당이잖아 그런 짓을 한 게 수백 번이잖아 수번도 아니고 수십 번도 아니고 수백 번을 그짓거리를 했고 동영상도 찍어서 올리고 글로도 써서 올리고 노래 만들어서 올리고 별지랄을 했잖아 근데 본인 방송에 나와서 진짜로 자기는 흑자일수나 리섭을 겨냥해서 그런 걸 한 게 아니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얘기를 하잖아 그럼 여기에서 나는 쟤 진짜 뻔뻔하네 얼굴에 철판 깔았네 아 분해 너무 화난다 막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아니고 아 쟤는 이제 인간으로서 아예 망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얘기를 싫어할 분들이 많은 걸 알지만 이번 일이 굉장히 큰 일 같지만 정말 솔직한 마음에 제가 겪어온 일들에 비하면 이거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큰 일 아니에요 인생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 일 때문에 인생이 끝나고 진짜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 아니에요 카테고리를 따져보면 그냥 존나 쪽팔린 일이죠 되게 많이 부끄러운 쪽팔린 어떤 일이 생긴 거죠 내 인생에 그런 경험이 생긴 거죠 근데 우리 누구나 이불킥 하는 경험이 있잖아요 물론 얘는 그 이불킥 하는 경험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좀 남다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어마무시한 큰 일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이 어마무시한 일까지 끌고 온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는 어쩌면 웃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때가 올 거란 말이죠 뭐만 되면 멘탈만 제대로 박혀있으면 제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내가 제정신을 차리고 있어서 내가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지만 뭐 경제적으로든 내 심신이든 다시 복구를 해서 내 인생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나서 몇 년이 흐르고 난 뒤에 이 일을 생각하면 물론 이불킥은 하겠지만 뭐 친한 사람들한테는 웃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 일로 봅니다 근데 어제 라이브 뭐 그전에도 몇 번 느끼긴 했지만 어제 라이브에서는 정말 확정적으로 얘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이 든 게 자기도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걸 알 텐데 자기는 정말 흑자일수나 리섭을 겨냥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 걸로 자기를 믿고 있는 지지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수천 명 앞에서 하는 거예요 어제 라이브 방송 시청자가 막 많았을 때는 이천몇 몇백 명까지 있었고 적었을 때도 한 천명 정도는 됐었잖아요 1, 2천명이 보고 있었어 그 중에서 걔가 채팅을 회원 전용으로 해놔서 채팅을 칠 수 있는 회원은 13명이었어요 여러분 2천명 중에서 박긴경이 방송에서 채팅을 칠 수 있는 유료 회원이 13명이었다니까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인간이면 양심과 윤리 같은 걸 떼내고 생각하더라도 온전히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더 죽되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써보면 내가 지금 나를 지지하고 있는 이 13명보다는 지금 내 방송을 보고 있는 1987명을 위해서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13명을 택한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에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다각도에서 저를 너무 의식하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도 없게 된 것 같아요 원래는 라이브 방송을 하는 애가 아니죠 근데 저를 따라서 라이브 방송을 하죠 저를 따라서 1부 뭐 2부 뭐 똑같이 따라하죠 저를 따라서 영상을 오체분시하는 컨텐츠를 했죠 근데 존나 웃긴 게 자기 영상을 오체분시하는 저는 태어나서 자기 영상을 오체분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일단 저는 제 컨텐츠를 비판하는 컨텐츠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웃기려고 유머로 하는 거죠 근데 진지하게 오체분시 컨텐츠를 하는데 자기 영상을 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 당연히 재미가 없고 이 일을 예전부터 보던 분들은 진짜 90% 이상 들었던 얘기고 똑같은 얘기만 그냥 계속해요 전부 거짓말 살면서 거짓말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죽어도 돼? 내가 해야 돼? 막 이러고 있어 그냥 되게 아는 내용인데 굉장히 기괴해진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똑같은 영화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데 출연진들의 몰골이 점점 기괴해지고 배경이 점점 기괴해지고 배경 음악이 점점 기괴해지는 그런 컨텐츠를 소비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 점점 더 기괴해져 그리고 거기서 성대모사하는 것도 나를 따라하고 내가 하는 심지어 욕설도 따라하고 뭐 어떤 애드립을 친 다음에 이거 방금 생각해낸 거야 이것도 막 따라하고 있더라고 처음에는 우스갯소리로 얘 나 존경하나 봐 나를 너무 많이 따라하는데 이걸 제가 한 두 달쯤 전에 얘기했죠 두세 달쯤 전에 근데 이제 진짜로 걔 인생에서 흑자 헬스 조지훈은 너무 큰 못으로 박혀버린 것 같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근거가 본인이 한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진 사람이 된 게 그 근거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뭐 오킥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왜 약간 이상함을 느꼈나요 연기라고 느껴지니까 뭐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인데 어색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긴 있으니까 뭐 장수원 씨나 뭐 그런 분들처럼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본인이 잘못해서 사과를 하러 나왔다고 하는데 진정성이 진짜로 안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꼽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진짜 막 사과하고 잘못한 척하는 게 연기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시잖아 근데 그게 정상이잖아요 사실 내가 안 미안한데 미안한 척해야 돼 난 연기자가 아니야 연기해 본 적이 없어 그럼 어색함이 들키는 게 일반적인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 근데 어제 방송에서 바뀐 경위는 거짓말을 하는데 어색함이 없어요 자기도 거짓말인 걸 아는 거짓말을 얘기하는데 이상하지가 않아 그 말은 인간이 그 정도로 망가졌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일본 과학 아저씨는 그런 걸 보고 이제 악마 같다는 느낌을 받은 거고 저는 그런 걸 보고 인간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느끼는 겁니다 제가 뭐 무슨 사상 유교 이런 거 저 하나도 모릅니다 1도 몰라요 근데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냐거든요 부끄러움을 느끼냐는 거예요 그 무슨 유교에도 뭐 있잖아 부끄러움을 아는 거 중요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근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부끄러움을 느껴야 바뀔 거 아니야 부끄러움을 느껴야 앞으로 그 짓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버린 거야 이거는 진짜 인간이 많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박인경이가 정상적인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어제 장민서, 장정태가 이걸 해냈을 때 좀 선넘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약간 대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새끼가 드디어 이기게 되네 많이도 돌아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